민선 8개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준비한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수소 거점 도시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박상수 삼척시장으로부터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폐광지역 대체 산업 발굴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년간의 소외를 말씀드린다면 삼척 경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린다는 무거운 책임감 아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삼척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녔습니다. 남은 2년도 살기 좋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삼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혼신에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삼척시는 수소 거점 도시 육성을 목표로 시장의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소산업 유치를 위해 액화수소실내성평가센터 구축 및 수소특화산업단지 임대형 공장 부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국내 수소 분야 3대 핵심 사업인 수소 시범 도시, 수소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모두 달성한 국내 최초의 자치단체로 명시를 상부한 수소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한 삼척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수소 거점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폐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요. 지역 소멸을 막을 대체 산업 유치만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폐광지역인 도계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자 다양한 대체 산업이 발굴돼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중립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산업부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 대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선행된과 동시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민을 위해 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우리 치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 회복 기간을 앞당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소멸은 삼척시를 포함해 전국 122개의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자 등 이주 희망자들이 골드시티 사업으로 지어진 삼척의 아파트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우리시는 인구 유입은 물론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서울과 삼척시가 서로 상생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삼척시는 과거와 달리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지역경제를 책임졌던 석탄산업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책임질 미래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인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삼척시 모든 공직자가 삼척시의 새로운 비상과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삼척이라는 도시가 정말 살기 좋고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삼척시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